수많은 사람들을 조절시켰던 그 퍼즐 여기 불빛 있는 것들이 힌트입니다 불빛 3개가 있는데 인접한 6개의 칸 중에 3개가 정답이라는 뜻이죠 여기, 여기, 여기가 정답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불이 2개 들어가 있지만 정답이 아니죠 즉, 여기 3개인데 이렇게 주변에 6개를 깠을 때 오직 3개만 정답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3개가 정답이죠 여기 3개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건 왜 있을까요? 이건 오답입니다 오답인데도 숫자는 쓰여있죠 그리고 이 가운데는 정답이라는 걸 이미 알려주고 있어요 안 눌러도 주변을 눌러보면 1이라고 되죠 여기 6칸 중에 얘만 정답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이거는 오답입니다 여기 오답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닫아야 되는데 닫아야 되는 곳 중에 2개가 맞죠? 이 6칸 중에 2개는 맞는 칸입니다 일단 이건 닫을게요 왜냐면 이건 여기서 오답이라는 걸 이미 알아줬으니까요 여기 1개가 정답인데 여기, 여기 얘가 정답이기 때문에 뭐야 이거 이제 안 눌러지게 바뀌었네? 어쨌든 얘가 정답이기 때문에 얘는 오답입니다 그래도 이 근처에 있는 2개는 맞는 거고 여기 있는 3개는 틀렸습니다 그러면 남은 건 이거, 이거, 이거 3개 중에 2개는 맞습니다 그리고 얘는 오답이라는 게 밝혀졌죠 얘, 얘에 의해서 그래서 얘도 닫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6개 중에 2개가 정답인데 그러면은 결국 이거밖에 없어 얘 정답이야 요렇게 그러면 이렇게 3개가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2개가 나와 있군요 요렇게 6개 중에 아이, 공작 치워봐 이 중에서 얘는 정답이야 그리고 추가로 1개가 더 정답이어야 돼요 그리고 추가로 1개가 더 정답이어야 돼요 더 열어볼까요? 이 중에 2개만 정답 이 중에 2개만 정답 근데 우리는 이미 여기 여기 열었을 때 이 2개가 정답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얘 틀렸어 닫어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랑 얘가 정답이면 여기 2개밖에 없다고 알려줬으니까 여기도 다 틀렸고 얘도 틀렸어 왜냐면 여기 0이 있으니까 왜냐면 여기 0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닫어 여기 3개가 정답 인데? 여기랑 여기는 틀렸으니까 왜냐면 옆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알려줬죠 왜냐면 옆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알려줬죠 요렇게 3개가 됩니다 요런 식으로 풀어 나가면 되는 퍼즐이죠 여기서 6개 중에 하나가 정답 여기서 6개 중에 2개가 정답 하지만 여기서 6개 중에 정답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 달아주고 여기서도 달아주고 남는 건 하나 그냥 요런 식으로 쭉 풀면은 대충 요런 모양이 나오죠 대리님 반갑습니다 저의 구조로